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추미애가 좌파진영의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문재인이 자기를 잘랐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추미애의 해당 발언 때문에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이 완전히 지금 두 쪽으로 쪼개져가지고 감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과거에 추미애가 사퇴했던 비화를 알고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가 문재인을 뒷담화를 까던 것까지도 폭로하고 나서서 추미애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고 좌파진영의 분열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먼저 어저께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티비라는 좌파진영의 유튜브 매체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동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을 사퇴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물러나달라고 말씀을 직접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믿을 수가 없었고 문재인하고 직접 면담을 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자신을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라는 일종의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좌파진영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의견이 반으로 갈려가지고 치고받고 난리가 났는데요. 먼저 문재인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추미애는 지가 법무부 장관직을 잘 못해놓고 왜 문재인 대통령 탓을 하냐 추미애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진짜로 추한 소리를 하고 있다. 검찰개혁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지가 뭐라고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나서냐 이런 반응도 있고 또 이 외에도 윤석열 징계권은 사기 정가법 말 하나를 근거로 자기 꼴리인 대로 하다가 쳐발려놓고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추미애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권도 동시에 지지했었던 또 다른 좌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이지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저격을 한 것이 아니라 수박들을 대상으로 저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추미애 발언이 정말로 가리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를 꾀하고 있는데 수박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그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터뷰를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자신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좋은 인터뷰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하고 추미애는 독대를 할 정도로 친한 사이이고 추미애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물러나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그게 마땅치 않더라도 그 요구를 들어줄 정도로 문재인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고 둘의 관계는 나쁘지 않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추미애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문 대통령이 재보궐선거를 위해서 추미애하고 윤석열 둘 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만둔 후에도 윤석열은 그냥 버텼고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낙연이 윤석열을 밀어내기 위해서 푸쉬를 했으면 윤석열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이낙연이 그걸 하지 않았고 결국은 이낙연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되었으며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이낙연 탓으로 돌리는 이런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남편 모르게 추미애의 발언을 두고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은 추미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의견이 분분한데 추미애하고 과거에 해당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던 정철승 변호사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종의 폭로인데 추미애 어제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시끄러워지자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다가 지난해 9월달에 추미애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추미애로부터 들은 비화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비난과 비방을 당했다고 이야기했으며 당시에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경위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공개했다가 감당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가지고 모두 다 함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철승은 중요한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라면서 어저께 추미애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경위를 자세히 밝혔고 이제 본인이 직접 털어놓았으니 나도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얘기를 하겠다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묻어놓았던 추미애와의 대화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에 추미애는 문재인을 향해서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철승 변호사는 역사의 평가를 위해서 남기겠다면서 추미애하고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추미애하고 나눴던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놓았는데 긴 이야기는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추미애가 문재인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뒷담화로 문재인은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어저께 추미애 인터뷰는 좌파진영의 지지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문재인을 저격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현재 민주당의 정치적인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추미애가 문재인을 저격하는 게 맞죠? 요새 민주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낙연이 컴백을 한 것이고 차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낙연 체제로 갈 것이냐 이재명 체제로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공천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 타이틀을 달고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서든 이낙연 쪽으로 줄을 서든 둘 중에 하나는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만일에 이낙연 쪽으로 줄을 서기 위해서라면 문재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을 택하지 이재명을 택할 일은 없으며 실제로 평산 책방에서도 정치인하고 관련된 책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놓고 이낙연의 자서전은 팔고 있는데 이재명의 자서전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렇게 이재명이 문재인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산란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굉장히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과는 완전히 번지수가 다른 게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었고 현재 민주당에서도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이낙연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도 전부 다 이낙연을 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낙연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추미애 포지션이 이낙연 쪽으로 갈 수가 없는 포지션이죠. 이미 지난 대선 경선 때 추미애는 아예 대놓고 이재명 쪽에다가 줄을 섰었고 또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재명 체제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을 놓고 보았을 때도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하고는 전혀 성향이 맞지가 않고 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직을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당대표가 이낙연이었는데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는 행보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미애의 입장에서는 이낙연에게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미애를 지지하는 지지층하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고 있으며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번에 이낙연이 귀국을 함으로써 이낙연은 물론이고 친문조까지도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 공천을 노리고 있는 추미애의 입장에서는 지금쯤 문재인을 저격을 하면서 추임세를 한번 넣어주면 본인의 지지층이라든가 이재명 쪽의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차기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간다는 쪽에 확실하게 베팅을 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놓고 이번에 문재인을 들이받아버린 것이죠. 추미애는 문재인이 기회주의자라고 뒷담화를 깠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쪽으로 줄을 서고 있는 추미애 본인이 더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난토모 오늘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진영의 정치인들도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끝났어도 자신의 인사권자였던 분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례라고 지적하며 부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추미애가 이재명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려는 거 알겠는데 전직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이낙연 전 대표 귀국 후에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 또다시 수박 논쟁이 벌어지고 어수선한 상황인데 추미애 전 장관이 본인의 출마를 위해서 여기에 또다시 불을 지르는 모습이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토모 현재 좌파전형의 모습을 보니까 추미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총선 때 추미애가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 정말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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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